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전해철 전 의원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 위촉을 했고 전해철 전 의원은 김동연 대선의 후원 역할을 부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김동연 지사와 전해철 전 의원의 움직임, 김부겸 전 총리의 움직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자기네들의 정치 세력을 넓히려고 하는 거 저는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런 거 뭐라고 그럴 거 없다고요. 저는 비명계라고 솔직히 얘기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그나마 능력이 좀 있는 사람은 김동연 지사. 그런데 다른 분들은 국회의원 지금 저기한 분들은 별로 그렇게 제가 능력을 인정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국회의원 시절에도 잘 못했고 그분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자기들 세가 없어서 떨려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치의 기본은 세를 늘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김진애도 다들 얘기하죠. 김진애는 좋은데 김진애한테는 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정부적 감각도 좋고 다 좋은데 지지도 있고 지지도 있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세라는 거는 정치인들끼리 국회의원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파를 만들고 5년 한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런 거하고는 별로 그렇게 관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거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누가 뭐라고 그래?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 자유로운 정치활동이에요. 거기서 이상한 돈 쓰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정책도 개발하시고 다 하시고 지지도 얻으시고 다 그렇게 하는 거는 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그거 가지고 왜냐하면 김동현 자기의 나오고 싶어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겠죠. 나오고 싶어 할 테니까 자기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될 테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쪽에 모여 있는 지지는 단단하잖아요. 그렇죠. 87% 87.7% 이 단단한 지지를 깨고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해 있는 사람들 저기 하고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파괴력은 있을 거라고 보세요? No. No.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지만 크게 파괴력은 없을 거다. 아니 저는 이게 이제 다들 얘기가 이거 조금 5분이지만 조금 몇 개 이거 또 재밌는 점심적인 해석이니까 그리고 저한테도 저한테도 다들 사람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그래서 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김경수 지서 나오고 복권대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들 그리고 지금 10월 달에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끝나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뭐 판결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기네들 세력을 뭐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서 Y가 움직인다. Y가 누구냐. 그래서 저는 그럴 때마다 그러죠. 네. Y만 있는 게 아니고 X도 있고요. Z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끊임없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고 다만 그 결과가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거는 봐야 되고요. 저는 김동연 지사를 저는 김동연 지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예전에 저기 부총리 하실 때도 그렇게 뭐 제가 높이 평가하던 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지사가 되셨지만 이게 성과를 보면요. 하던 저기 이재명 도지사에 비해서는 훨씬 더 주목도가 났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야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시고 저기 뭐 국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여러 가지 하셔야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제가 뭐 항상 얘기하듯이 라이벌이자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근데 이제 그게 바보같이 이재명 치우고 나서 내가 거기 들어가겠다. 이런 식이면 안 된다. 그게 뭐냐면 NY 전략 아니었습니까. 이런 거는 비겁하다 이거죠. 근데 혹시 그렇게 보이면 저기가 아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김경수 김경수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김경수 플러스 김동연 플러스 김부겸 쓰리킴이다. 말들 니네들 마음대로 얘기해. 쓰리킴이 아이고 웃기고 앉았어 다들. 아니 뭐냐면 저는요 다 그분들이 좋은 민주당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부겸도 자산이고 동그란 총리까지 하셨던 분이고 그렇지만 그분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굉장히 낮죠. 김경수는 달라요. 조금 더 말하자면 이제 이른바 개파의 한 부분이 이른바 예전에 친문세력 또는 친노가 상당 부분에 얹어줄 수 있는 걸 갖고 있기 때문인데 저는 열심히 뛰라고 그러고 싶어요. 저는 제가 김경수 지사를 평가하는 건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강아지는 좋아하지만 바둑이 안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열광하던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뜻은 김경수 지사는 아직 많이 더 커야 됩니다. 더 성장해야 된다.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을 그리고 성장하는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보기예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게 사실 뭐냐면 우리가 몰라요. 지금 이제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올 텐데 갑자기 여기에 왔는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럼 우리가 다시 열광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태까지 보여준 거는 그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열심히 뛰시라. 열심히 뛰시라. 열심히 뛰시라 얘기하는 거고요. 얘기하는 김에 조국 얘기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왜 갑자기 또 갑자기 겁준봉이 되려고 그래요. 이게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마이 TV가 자꾸 오해를 받고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여기서 얘기하셨잖아요. 조마이 왜 오마이가 조마이입니까? 했더니 얘기 잘하셨는데 그랬더니 야단 안 맞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게 다 200만 전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국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지금 조국혁신당이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하고의 관계는 파트너이자 라이벌이다. 이건 굉장히 좋은 거다. 이건 얘기했는데 지금 당장 현안 사안이 있어요. 현안 사안이 뭐냐면 10월 달에 재보궐선거 그 다음에 교섭단체 구성 이거 얘기하는 건데 저는요 저는 조국혁신당한테 그렇게 얘기 저거 하겠습니다. 저는요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겨루하려고 하는 거 굉장히 어리석은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뭐냐면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열린민주당을 해봤잖아요. 세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지만 저희 열린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당한테 굉장히 밟히기도 했지만 좋았던 건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민주당의 시스터 정당이었어요. 그걸 표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조국혁신당이 만약 선거에서 민주당하고 겨룬다. 그게 뭐냐면 정의당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게 뭐냐면 정의당처럼 겨루고 이러는 것도 아니면서 예전에 국민의당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겨루면서 어떤 거 얘기하면 세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딜을 하려고 하게끔 하면 단일화를 하자 아니면 이걸 내놔라 저걸 내놔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람직합니까?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로 비례정당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비례정당에서 지역정당으로 넘어가는 한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국혁신당이 처음부터 정의당이나 진보신당이나 무슨 사회 무슨 당이나 이런 데처럼 처음부터 이념정당으로 해서 우리는 그쪽에 진보의 척을 가져가게 이랬으면 얘기가 달라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비례정당으로 해서 윤석열 심판 그다음에 검찰개혁 그다음에 조국과 관련된 명예회복 이거잖아요. 그게 어디 민주당하고 이거를 맞설 일입니까? 저는 그거 심사숙고하셔라. 그다음에 거기다가 저는 여기저기 경험이 있으니까 일단 선거로 들어가잖아요. 선거에 들어가면 선거꾼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선거꾼들이 몰리면서 선거꾼들이 막 저기를 합니다. 서로 분쟁 붙이고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수툴이 누구입니까? 다 민주당에서 나갔던 사람 아예 정의당처럼 진보당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공천 못 받아서 나간 사람이거나 그쪽으로 조금 더 유리해서 나간 사람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는 왜냐하면 만약 한다 그래도 다르게 보셔야 되니까 정당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 그다음에 민주당 민주진영 전체에서 어떤 것이냐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그 저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 얘기하고 나면 아유 또 뭐 소리 또 많이 지르고 그랬다. 지금도 라이브를 많이 보시고 그럴 텐데 저거 있잖아요. 교섭단체 낮추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자는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말이 없습니다. 딴 데 가서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이거는요 엄청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민주당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힘하고도 같이 결정을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교섭단체가 하나 진보진영 쪽에 민주진영 쪽에 하나가 더 있으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법안 통과 가정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들면 그걸로 끝날까? 그렇지 않죠. 저쪽도 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떤 거를 하느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일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 대통령님께서 한 달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를 불러서 교섭단체 제약요건을 낮춰달라 이런 걸 부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전임 대통령으로 현안 정치 사안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의견을 내시는 것은 부적절한 일입니다.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님께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당에도 좋지 않고 우리 민주진영에도 좋지 않고 조국 대표한테도 안 좋은 일입니다. 그런 일은 뭐냐면 누가 그런 거를 옆에서 코치를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조국 대표에 대해서 마음의 부처가 있고 이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일이죠. 그렇지만 그거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원정주의에서 벗어나야 현실정치인이 돼야 된다. 현실정치인은 끼워야 될 때 끼고 안 낄 때는 안 끼워야 된다. 제가 감히 문재인 전 대통령님께 이런 얘기를 하게끔 하는 거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도 이런 얘기 좀 해도 되지 않나 하셔도 되죠.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하는 게 하도 우리 지지자들이 속을 끓여요. 마음을 끓이고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음모설에 빠져들고 막 그래서 제가 그게 안타까워서 마지막으로 용기 있는 김진애 에너지 진해 형님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형상이 나오고 나면 여러 얘기가 있을 거니까 다음 주에도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씀 정말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눈치 안 보고 우리 진해 형님은 눈치 안 봐요. 너는 눈치도 보지 않고 본인이 생각하시고 우리 전체의 대승적으로 좋은 거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시청자분들이 진해 형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면 되고 또 여러 가지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언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김진해 의원님과 한 시간 동안 힘차게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넘었어요. 마지막 사항 때문에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12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ve to be a little can be a good morning . .